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복탑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 찐으로 연락을 할 생각인지 안할 생각인지 그 연락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어떤 분이 되었든 집중해서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한테 정말 찐으로 연락을 할건지 안할건지 그 연락운 자 그럼 알아볼게요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타로를 선택하실 때는요 차분하게 한번 타로를 보시고요 눈을 지그시 감았다 정신 집중해서 살며시 눈을 뜨시면요 무언가 번쩍이는 선택지가 있으실 거예요 번쩍이는 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찐으로 연락을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 연락운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복탑 복탑 자 첫 번째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연락운 알아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요 선택지는요 여기 보시면 광대 타로가 있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연락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분은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광대 기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한번 세상으로 나가서 다양한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신연력이 어려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너무 직접적인 거고 일단 정신연력이 어리기 때문에 이분의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호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타로가 있고요 이쪽 오른쪽에는 꽃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건 일이 좀 잘 풀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요건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 몰래 뭔가 훔쳐가는 듯한 모습인 것도 같고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역시 이 달로 상징되는 변화의 타로 변덕의 타로는 이분이 지금 여기 황금의 소년이에요 운이 좋고요 여자가 주변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풍요의 타로 그래서 그런지 정신연력이 어립니다 들어오는 이성 막지 않고요 그냥 새롭게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러분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면서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성 사이에서 두루두루 인기도 있고 밀려 들어오네요 어느 정도는 받쳐주니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타로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이분에 대한 기다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이 타로를 해석하자면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분을 받아줄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어떤 철없는 행동을 하고 다니던 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의 타로입니다 말발급이 예로부터 그쪽 서양에서는 행운의 표식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관광지 가면요 말발급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회의 타로거든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벌입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그분의 상황을 암시하는데요 바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성들로 인해서 여기저기 찝적거리기도 하고요 능력도 있고 주변에 여자들도 좀 들어와 주고 하니까 철이 없습니다 정신연력이 좀 낮아요 풍요 여자가 좀 있네요 하지만 어머니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분이 바빠요 연락을 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정말 찐으로 연락을 해 온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타로가 나왔다는 거는 이분 돌고 돌아봤자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분은 딱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 그런 타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 사랑의 해답이죠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일탈을 시도하라 일탈을 시도하라 자 일탈을 시도하라 자 연락운이니까요 이 일탈을 시도하라는 예 요타로 가볼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예 자 지금 만약에 어 연락이 아예 끊어졌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 연락이 끊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일조일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요 지금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면요 그 사람을 좀 붙잡을 때입니다 일탈을 시도하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연락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예 왜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꿈꿍이를 좀 꾸미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아예 뭐 연락이 끊어져 있고 막연한 기다림이시라면 뭐 이렇게까지 행동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얼마 안 되셨고 예 어 좀 약간 다툰 뒤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래 이것 봐라 연락을 안 하네 라고 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셔가지고 지금 이분을 좀 붙잡 붙잡으셔야 돼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면 이분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게 임박해 있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한번 이분은 이분한테 먼저 좀 붙잡으시는 거 그거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첫 번째 선택지의 핵심은 돌고 돌아서 다시 어머니인 여러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연락 찐으로 지금이야 이분이 뭐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연락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보세요 답이 안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신연력이 났습니다 어머니인 여러분으로 여러분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탑 복탑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찐으로 어떤 사람이 됐든 집중해서 떠올려주시면 돼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요 무조건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찐으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연락 오는 게 여러분한테는 결코 좋지 않아요 자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타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의 눈 앞에 이렇게 별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다는 상승의 타로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별로 인해서 높이 올라가신다 자 그렇다면 뭐다 예 뉴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페 어쨌든 어쨌든 지금이 연락이 끊어져 있는 이 사람 연락이 와도 일단 보호하라 멀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가가 없는 연락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그분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냥 예 네가 얘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예 너 하는 거 봐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완성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월드 세계 완성 목적 달성 결과의 성취 이런 걸 나타내는 타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여자의 몸을 힐끔거리는 사내와 소파에 껴안고 있는 남녀가 있죠 이분은 어차피 한 사람한테 잘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시고요 지금 만나시는 분과 이제 결과의 완성이 다 왔으니 슬슬 한눈이 한눈을 팔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보를 상징하는 원숭이의 타로가 있어요 자 속임수 석상은 석상인데요 얼굴에 크게 보여드릴게요 눈과 귀가 없습니다 코랑 이분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거짓말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어 지금 연락이 끊어져 있어요 예 이분 주변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랑 이제 어 사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이 잘 맺어졌으니 어 이대로 어 얘네 이 이 뭐라 그러죠 예 성격이 그래요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보는 그런 스타일 예 이 사람과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됐으니 예 일단은 만만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또 슬금슬금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안좋아요 보호하라 스스로를 먼저 보호하십시오 예 영양가 없습니다 영양가 1도 없네요 지금 예 뉴페가 있는 거예요 뉴회 뉴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 여자의 눈앞에 별이 반짝이고요 상승이에요 상승은 상승의 타로는 높이 올라간다 예 기운이 상승한다 좋은 일이 많아 많이 벌어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연애로 말씀드리자면 성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구페 이 이성보다는 새로 들어오는 뉴페가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좋아요 자 또 똑같이 이분이 돌아와서 또 똑같은 얘기하고 말도 안되는 얘기 또 할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이거는 지금 당장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뉴페가 있는 겁니다 열라구니 그렇죠 뭔가 예 여운을 남기는 그죠 여러분 뉴페가 있는 거예요 열라구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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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실 때가 아닌데 지금 아 좋아요 해피엔딩이 되겠다 싶으면 이거 좀 처음 나오는 처음 펼치는 거거든요 아 뭔가 마음을 좀 간질간질하게 하는 멘트네요 운명의 수레받기 여러분 이 타로가요 어매나 접었네 여기 있다 이 타로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계월드 목적 달성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은 무조건 올 거고요 연락 왔을 때 자 받아주시 주시는 거 뭐 여러분 선택이고요 자 근데요 자 이 사람만 지금 잘난 게 아니에요 예 전 뭐 전 남친 전 여친 뭐 이 이 사람만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뉴페의 기운이 아주 충만합니다 예 해피엔딩이 되겠다 싶으면 타이밍이잖아요 입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뉴페 뉴페 만나세요 연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해피엔딩이 되겠다 싶으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잘해야지 여러분들에게는 벌써 더 좋은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올까요 말까요 자 찐으로요 자 그런 생각이 있는지 음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세 번째 선택지 이 선택지는요 음 일단은 연락운으로는 많이 안 좋아요 여기 무너지는 집이 있습니다 연락운으로는 조금 많이 안 좋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 시작부터 여기 여사제 그리고 음 가면을 쓴 여인 사내가 여자의 발에 이렇게 밟혀 있습니다 예 황제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시는 그분이고요 어 어 여러분 과도 예 인연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음 요 선택지는 시작부터 살짝 예 임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분과 예 관계의 발전을 가져오셨다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셨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그분 옆에는 예 어 썸 이상 아 썸 가 짝 뭐 짝 짱 짱 짱람 짱요 그 그 중간에 어쨌든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이 가부자를 들고 앉아있는 소년이죠 기다림이에요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음 기다리시는 게 만약에 이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예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선택이에요 자 막상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해도요 음 집이 이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께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요 여기 변화와 변덕의 타로가 있어요 자 변화와 변덕은 연락이 된다고 해도 예 여러분과는 그렇게 관계의 발전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음 지금 그 사람 옆에 있는 이성이 음 자 여사제이기 때문에 그분을 꽉 꽉 틀어지고 있어요 예 틀어지고 있다는 건요 예 뭐 쉽게 이분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발 아래 있죠 자 근데 이거는요 어 이분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좀 엮여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옆에 있는 새로운 이성이 이분을 예 휘어잡는 방법으로 예 무언가 작전을 많이 예 짜놨다는 거죠 그물처럼 여러가지 방법 많이 써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자한테 짓밟혀 있는 겁니다 여자의 발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 예 여러가지로 예 그냥 마음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한테 쉽게 다시 다가오고 연락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여사제 지금 그분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여러가지로 방법을 많이 강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고 해도 여기 예 집이 조금 기울어져 있죠 관계의 발전을 여러분과는 오래 가져가기가 힘들고요 예 등대입니다 아주 펼쳐진 망망대의 등대 하나가 있어요 외로움이겠죠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좀 막연한 기다림이 될 거고요 아 이 여사제 지금 그 사람 옆에 있는 이 이성이 아 머리가 좋네요 여러가지로 방법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장치들을 자 제가 좀 막연해질 거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일단은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모든 것을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된다 그죠 자 아쉽네요 예 여러분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인연으로 아 맺어져 있는 거는 맞는데 예 살짝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에요 아 조금 마이너스 입니다 예 모든 것을 시도하되 예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예 그래도 예 아시죠 예 도가 지나쳐서 안되는 거예요 예 뭐 요 선택지는요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요 지금 이 순간 타로는 언제나 그죠 지금의 예 지금의 상황을 상황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지금은 예 조금 부정적이에요 예 모든 것을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된다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까요 예 차분하게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관계 발전을 가져가시지 않는 거 그거 추천드립니다 자 세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정말 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연락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사람입니다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야 이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예 제가 한 8분 정도로 예 맞추고 있는데 이거 한 80분을 얘기해도 예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여러분은 그 레인님이 부르신 그 나쁜 남자란 노래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그거를 그대로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나쁜 여자에요 그렇죠 아 노래 부르면 안되는데 그렇죠 그 나쁜 여자에요 왜냐면요 자 여기 이게 삼각형 이게 정말 정말 좋은 타로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시대가 여러분의 시대가 왔다는 여러분은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이 오느냐 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고지순하게 이분을 기다렸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뭐든지 지금 솔직히 말하세요 예 이분이 다가온다고 해도 예 여러분은 긴가민가 해요 그냥 예 어차피 예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계세요 사람 상처 주지 말이셔 예 남 이성의 마음에 상처 주시면 안되요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진실로 대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그런 진지한 마음이 없이 그냥 예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요게 나쁜 남자든 그죠 근데 아 뭐 어쨌든 예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 나침반 헷갈리시면은 관계의 발전을 가져가시면 안되요 이 액션 행동 모션 예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안됐는데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분은 뭐 무조건 연락 올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전성기고요 예 끌어 땡겨요 여러분이 예 여기 초록색 두 장의 타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다가와도 자 여러분은 그냥 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만족이에요 어차피 무언가 관계의 발전은 고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바라고 계신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분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마음은 차갑게 식을 겁니다 예 동굴 안에 앉아있죠 동굴 안으로 피할 거예요 차갑게 식어버릴 겁니다 아 여러분 요거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예 진지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셔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음 제널럴 리딩이니까 좀 키워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분 예 이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사람 이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 주면 여러분도 그대로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참 그리고 참고로 예 제널럴 리딩은요 어 그 상황이 거꾸로 거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가끔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반대의 상황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음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최악의 상황에서는 예 아예 거꾸로 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이 비치시대 예 전성기를 구구하고 계십니다 딱히 이분이 연락을 하던 뭐 연락을 안 하던 자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분은 예 끌려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게 되어 있고 자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준비가 안 됐고 마음에 정리가 안 됐다면 자 이분을 놓아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의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행동을 암시하는 예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꽃 예 아 여러분도 많이 헷갈리시겠네요 이분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 뭐 연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이럴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뭐 사람 한두 번 만났다고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뭐 사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켜보세요 여러분 헷갈리신 만큼 예 뭐 솔직하게 얘기하시고요 어 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좀 만나보자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만나다가 아니 일은 아닌 것 같다 뭐 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초반부터 이 헷갈리는 감정이 여러분 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남녀 사이의 애정이 아니라 그냥 정 그러니까 예 조금 그냥 벽을 치시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럴 때 여러분 전성기를 달릴 때 사람 관리 잘 해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예 그죠 적이 만들어집니다 뭐 인생 살아가는데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다 뭘까요 뭔가 선을 넘으셨나요 아하 자 가볼게요 요겁니다 태양 태양입니다 이미 받아주셨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극 극과 극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죠 그리고 태양 아 이미 시작되셨나요 예 그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 사람 상처 안 받게 잘 다독여주세요 예 연락운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전성기에까지 온 겁니다 예 연락이 아마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고요 예 자 서로서로 적을 만들지 마세요 상처 안 받게 잘 다독여주세요 그리고요 사람 자주 만나다 보면 또 마음 이성적인 감정이 또 들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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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n ומע 눈독 오 으 은 예